하와이 휴 자 오늘은 프라이드노잇 방켄 VS 큐티 자 오늘의 모드 큐티 모드인데 저 밑에 있는 애랑 예.. 레페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쟤 약간 추상합니다 스카이랑 비슷한 브루이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만나러 갑시다 어 안녕 귀요미 아 널 찾고 있었어 응? 삐? 나말이야? 내가 들었는데 너 굉장히 지금 핫하대매 너한테 한번 도전하고 싶어 내가 만약에 이기면 우리 같이 좀 놀까? 2..1..4 자 이름이 큐티인데 이 녀석은 또 마지막 하선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? 스카이도 처음에는 되게 밝았어 어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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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의 큐티라는 이름 답게 첫 번째 노래 좀 굉장히 귀엽고 노래가 깜찍한 느낌이 드네요 나 근데 이렇게 첫 번째 노래 그.. 좀 난이도가 쉬우면 불안하단 말이야 어째에 뭔가 노래가 귀여워서 그런건지 되게 동요 느낌도 나고 그러지 않아요? 자 잠깐만 뒤쪽 배경들 좀 봅시다 우선은 여기가 스티티가 있는 동네인가? 방인가?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저 뒤쪽에 뭐지 탄생설벳인지 저기에 저렇게 줄 가있는게 좀 심상치 않거든요? 약간 불안하다나? 어 잠깐만 나 언제 죽을라 그랬냐? 어우.. 중요했다 쉽다고 좀 약간 방침하면 안되는구만 근데 큐티는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? 어.. 그냥 이렇게 계속 가다가 귀엽게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 귀여운 얼굴이 뭐 바뀐 거 같아서 얼마나 바쁘겠어요? 저 귀여운 얼굴이 뭐 바뀌으면 얼마나 바뀌겠어 좋았어 일단은 두 번째 곡 바로 너의 실력을 보여줘 어 좀 당황했다 오마이갓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자 두 번째 곡 어 갑자기 TV가 생겼네요 어 그리고 저 뒤쪽에 현상수배지 아까 잘 안 보였었는데 뭔가 잘 보이기 시작했어 어? 누구를 저렇게 저격을 한 거죠 저거 아 그리고 저 QT 뒤쪽에 있는 TV 너무 신경 쓰여 아 잠깐만 이것도 계속해서 두 개 나오네 나 이거 제일 싫어한 텐데 오오 QT가 좀 당황해가지고 이제 본 실력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이 QT 이정도밖에 안 돼? 좀 보여주란 말이야 제가 봤을 때는 QT가 2구역 그래도 랩패털 최강자인 것 같은데 역시 4점 수준 다 겪은 남친 앞에서는 어림도 없죠 바로 혼내줄게 QT야 어디에 가서 랩한다고 하지마 이 패턴은 좀 잠깐만요 어 뭐야 TV에 불 켜졌는데요 와닝 와닝 뭔 경고죠? 아 이거 어제 새하다 어 잠깐만 세계동탄은 좀 저 눈표시 어디서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디서 봤었지? 어 저거 그 팩스였나? 그 로봇 아니에요? 생각해보니까 뒤쪽에 뭔가 TV들이 많이 생겼네 언제 저렇게 많이 생겼냐? 페이지 2 에러 2페이지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3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오오오오오? 얘 뭐야 어 포켓몬 진화요? 와 잠깐만 QT의 정체는 바로 로봇이었습니까? 어? 어 저 귀여운 QT몬 그저 끔찍한 8인 로봇의 등장입니다 그렇지 세 번째고 아 역시 마지막 패턴 왠지 조용히 넘어가나 했다 여기평 어 뭐 연기도 나오고 난리나네 이거 스카이에 이은 새로운 스토커의 정체는 이번엔 로봇이었네요 내가 랩 잘하는 걸 진짜 가만히 못 냅두나봐요 얘네들은 장인 어른도 그렇고 꿈만 담아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오케이 가보자 템포가 올라간다 잠깐만 얼마나 빡센 걸으려고 인커밍 드럭? 뭐가 오나본데요 와 이거 너무 빡센데 그만 나는 여러분들 스카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스카이는 그래도 사람이긴 했잖아 얘는 그냥 사람도 아니고 그냥 로봇이여 저 끔찍한 무기도 한번 보세요 깐짝지않을 떼면 바로 설리게 써 두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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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진짜 수월한 상태인가? 항상 요새 마지막에 아주 크게 터뜨린다니까 너무 빡세고 Vaseline Yeah ustedes Agora Zoom answered tutorial Ruler 나 죽어요 난 죽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미쳤다 이거는 아이 그만 좀 지적거려 쳤으면 좀 곱게 치란 말이야 정말 끈질긴 스토커 녀석이구만 더스토가 근데 저를 좋아해서 스토커가 아니라 쟤 목숨에 관심있는 수컷거든요 와 이거 진짜 노래 엄청 길다 이제 끝 아하 이제 나 좀 보내줘 오늘 랩팔탕씨 이미 넘어갔어 이정도면 충분한거 같애 빨리 이고나서 바로 도망칩시다 됐다 오 이겼다 휴 어우 힘들었다 이 자식 안됐어 너는 이곳에서 이거 무조건 여기서 쟤가 죽었어야 되는데 안좋아가지고 겁나 당황했어 나 이제 질렸어 너의 그 목소리 너의 그 짜증나는 목소리 그리고 너 전부 다 질려버렸다고 아 이 자식 저놓고 추가하네 어? 3 2 1 뭐야 아직 한곡이 남았어? 분명히 세곡이었는데 시드곡이 남아있었어요? 이런 아 오 야 뭐야 고장났다 뭐? 실화? 오케이 동황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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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